자 1번 볼게요. 그림은 이중나선 구조인 DNA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.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 DNA의 일부지 좀 더 확대를 해본다면 지금 뭐 가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물질들 그리고 여기에 나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.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얘가 인이면 이건 당이지. 당인당인당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억 역시 어 너는 당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억 자 기억은 인산이 아니고 당이다 라고 하셔야 하고요. 자 니은 가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까? 라고 하는데 자 인당염기가 현재 이게 1대1대1로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물이죠. 그럼 이것은 뉴클레오타이드가 될 수 있지요. 자 디귿 보겠습니다. 자 나에서 이 아덴인의 수와 타이밍의 수는 같니? 라고 하는데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어때? 염기에 상보적인 그 결합을 나타내고 있지. 그러면 이 염기에 상보적인 결합이 이제 얘들의 한 쌍 세트에서는 당연히 아덴인이 있으면 마주보는 곳에 타이밍이 있고요. 뭐 여기 아덴인이 있으면 마주보는 곳에 타이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개수는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정답은 니은 디귿 네 4번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자 되셨죠? 자 다음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에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. 자 볼게요. 가 태양계의 성운과 원시 태양의 형성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. 자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위치한 거대한 성운에서 가스와 원지가 모여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. 이후 원시 지구가 형성되고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지고 원시 지각과 이 다양한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대요. 이후 무엇? 최초의 생물체가 출현했다라고 합니다. 자 기억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? 가스와 먼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. 자 니은은 누구다? 최초의 생명체다. 라고 한다면 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보기선지 한번 읽어보신다면 저기요? 이 가스와 먼지를 이루는 원소 중에 일부는 결합을 해서 니은 생명체의 구성 성분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우씨 이게 무슨 말이야?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자 봐봐. 자 아주 예전에 성간 물질 먼지 가스들은요. 빅뱅으로 이제 탄생된 물질들이 많이 있겠죠. 그럼 그 중에서 특히 자 우리가 수소를 생각해봐.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요. 물단지. 다 써볼까? 무기, 핵산, 탄수화물이다. 라고 한다면 물에 수소 포함되어 있죠. 단, 지, 핵산, 탄수화물에도 수소가 포함되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먼지 중에 일부는 생명체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기억은 오고요. 자 아니요. 나에서 원시 태양계에 존재하는 미행성체 수는 줄어듭니까? 라고 하는데 나가 원시 지구의 행성입니다. 원시 지구는 주변에 흩어져 있던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면서 합쳐진 거지.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된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돼? 주변에 있는 미행성체 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구가 커지는 것이죠. 자 니은 맞는 말. 되게 다에서 지구 중심의 밀도는 다가 마그마 바다 형성입니다. 자 마그마 바다는 얘가 이제 멜팅이 되지 그럼 얘들이 철과 니켈 따위는 밀도가 매우 큰 물질 중력이 잘 작용합니다. 그래서 안쪽으로 가라앉죠. 자 안쪽으로 가라앉으면서 자 이 중심의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? 커진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틀렸네? 정답은 3번이다. 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. 2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.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 그림은 프레드 호일이 주장한 우주 모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. 자 호일은 우주의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가 커지는 것이다.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우주가 이만했으면 얘들이 다 만들어진 거야. 다 만들어진 거죠. 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. 딱 봐도 밀도와 온도 아니겠니? 질량은 증가할 것이고요. 밀도 일정 우주는 증가하니까 네. 그냥 밀도만 일정하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정답은 2번이고요. 자 4번 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십ed! 자 4번 보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